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PD와 김 기자, 정연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정상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플레이오프 어떻게 될까를 가지고 내 일을 했는데 제가 승리를 했죠. 첫 승입니다, 첫 승. 드디어 마치셨습니다. 2차전에서 끝날 것을 예측했는데 두산이 수입을 하면서 제가 승리를 거뒀죠. 김지한 기자가 뭐 걸었었나요? 식사를 이제 대접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저희끼리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걸어섰는데 그렇게 돼서 일종의 김지한 인비테이셔널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봐야 되겠죠? 지금 플레이오프 진행 중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선택권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의 여유인가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또 맞춰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두산과 KT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1차전을 또 두산이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분위기도 좋고 타선도 지금 굉장히 집중력이 좋고 그래서 그래도 KT의 그런 어떤 한 번 정도는 이기고 가지 않을까 해서 두산의 3승 1패. 4차전 예상합니다. 정연아 비디는. 독식으로 재미를 봤으니 독식으로 가야죠. 3승 6패로.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이 3차전 선발 맞대결이 쿠에바스 대 알칸타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전에서 쿠에바스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푹 쉬고 나온 알칸타라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저는 3대0으로 두산이 올라간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3차전과 4차전의 대결입니다. 이번에도 뭘 대접할지는 끝나고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을 돌아보면 진짜 투수전이 엄청 멋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졸신인인 소용준은 6.2이닝 동안 딱 100개를 던지면서 무실점. 플렉슨은 7.2이닝 동안 11개의 탈삼진. 이 플렉슨의 탈삼진 기록이 포스트 시즌 처음으로 두 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을 잡아낸 투수는 플렉슨의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용준의 이런 역투를 보면서 저는 2007년에 김광연 선수의 활약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두 투수가 워낙 잘 던져졌고 플렉슨 같은 경우는 잘 던지긴 했지만 KT 타자들은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KT 타선이 플렉슨을 상대로 해서 7회까지 한 3안타밖에 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강철 감독이 타순에 변동을 많이 줬었죠. 테이블 세터의 변화도 있었고 정규리그에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조용호, 황재균으로 1, 2번을 배치를 하면서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두산이 5회 초, 5회 말이 진행이 되는데 두산이 현재 4대1로 앞서 있습니다. 지금 KT가 오늘은 그래도 안타를 8개를 치면서 좀 응징력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좀 잔루가 많고 좀 점수를 많이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두산은 조금 전 5회 초 상황에서 2점을 더 내면서 지금 점수 4대1로 3점 차로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연호 PD랑 이영규 선수 방출 얘기했는데 바로 계약을 했어요. 제가 어제 SK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수도권 구단이 키움이었더라고요. 어제 정세현 기자가 알려줬었죠. 수도권 구단 중에 키움이었는데 맞상 그 얘기를 듣고 나니 키움과도 좀 잘 어울리는 퍼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병욱 선수가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되고 박준태나 허정엽 같은 나머지 키움의 외화수들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유망주들에게 좋은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영규는 아버지인 이종범과도 같이 뛰었고 이제 아들인 이정우랑도 같이 뛰게 되더라고요. 그런 셈이죠. 만약에 이제 키움에서 우승하고 이제 이종범이랑 끌어놨듯이 이종우랑 끌어놨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도 정말 재밌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영규 선수가 올 시즌에 전체적으로 부진했었잖아요. 이 키움이라는 또 새로운 어떤 등지를 틈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어떻게 보면 선수 만련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영규 선수가 어떤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을지 그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소식도 짚어야 될 게 있는데요. 내셔널리그 신인왕 발표됐잖아요. 김광현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메러키의 투수인 데빈 윌리엄스가 선장이 됐습니다. 올 시즌 불펜에서 0점대 평균 자책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었고 좀 아쉬운 점이 김광현 선수가 한 표도 득표를 받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어요. 권솔린이 46이닝에 평균 자책 2점대였는데 김광현이 2이닝은 좀 적지만 1점대 평균 자책을 기록했다는 점을 보면 한 표 정도 3, 2표 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네. 약간은 아쉬운 내셔널리그 신인왕 발표였고요. 아메리칸 리그도 발표됐겠죠? 네. 오늘 같이 발표가 돼서 시애틀 메리너스의 외야수죠. 카일 루이스가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58경기에 나섰고요. 타율 2할 6푼 1위에 홈런 11개 28타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특히나 루이스가 1위표만 30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50점 30장을 받으면서 역대 12번째로 만장일치 신인상 수상자로 결정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이제 정PD와 김 기자에서 고정으로 다루고 있는 배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빅매치가 열리고 있어요. 오늘 KB와 OK금융그룹의 경기인데 1세트가 정말 100매였죠. 25점 중에 KB가 올린 점수 중에 17점을 K타 혼자 따냈습니다. 범실 포함하면 진짜 공격으로 따는 점수는 다 K타다. 그 서브웨이스 있었고요. 뛰어오르면서 스텝 이상하게 런닝 스파이크 있었고요. 발로 디그까지 했습니다. 진짜 뭐하는 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OK금융그룹도 2세트를 따냈습니다. OK금융그룹 이번 시즌 2세트 전승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1대1로 3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빅매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즌 전에는 이 두 팀의 경기를 빅매치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남자부 순위표가 정말 낯설다는 그런 말들도 참 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원래 이 두 팀이 KB 손해보험은 늘 6위. 2년 전이었나요. 그때 4위까지 올라간 적은 있었지만 거의 4위 6위를 도맡았던 팀이었고. OK금융그룹도 예전에 한번 우승을 한 적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4위 5위 이 언저리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 시즌 3강이었던 팀들 저희가 전망을 했었을 때도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우리카드 제가 이제 우리카드를 밀어섰는데 참 예상과는 완전히 지금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결과론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OK금융그룹과 KB 손해보험이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대변신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여태까지 연승이었는데 두 팀 중 한 팀이 이제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OK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개막 이후에 5연승을 달렸었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즌에는 OK금융그룹이 징크스를 떨쳐낼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OK금융그룹이 3세트를 25대 20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3세트 막 끝나면서 지금 세트 스코어 2대 1로 OK금융그룹이 지금 앞서가고 있네요. 여태까지는 계속 연승이었습니다. 두 팀은 도대체 이번 시즌에 뭐가 달라진 걸까요? 상승세를 탄 그런 비결이 두 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KB 손해보험은 아까 정연호 PD가 얘기했던. K타 손해보험이죠. 그렇죠. 한 선수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고요. OK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팀이 조직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K타 현재 득점 1위, 오픈 공격 1위, 공격 성공률 2위.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거의 단 5경기만의 리그 최고의 공격수가 됐고요. OK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펠리테도 나름대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송명근, 미들블록커인 진상원. 이 조합도 굉장히 좋고 훨씬 작년에 비해서 더 짜임새 있는 그런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OK금융그룹 KB 손해보험 두 팀 다 지금 5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K타 선수는 국제배구연맹 메인페이지 장식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국제배구연맹인 FIVB의 홈페이지 메인에 배구 차세대 쇼맨 K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드문 점이 뭐냐면 2001년생입니다. 아직 20살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어린 나이고 실제적으로 배구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국제배구계에서도 나이도 어리고 시체 조건도 좋은데 배구 경력도 얼마 안 된 선수가 이렇게 잘한다면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좀 더 무르익으면 얼마라도 높이 올라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선수라서 KB 손해보험장에서는 이 선수를 내년에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K타는 그리고 자신의 롤모델로 세계 최고 선수로 꼽히는 윌프레드 레온을 지목했다고요. 네. 이 윌프레드 레온 하면 쿠바 출신이고요. 2018년에 폴란드로 귀화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세계 최고의 레프트 공격수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K타가 나의 이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그를 넘어서고 싶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레온과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또 좀 비슷한 일이 많아요. 비슷한 점프력도 좋고. 네. 굉장히 그런 타점도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에서 K타가 레온을 모델로 삼고 더 따라가고 더 넘어서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언젠가는 그런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맞붙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고. 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코보에서 잘 커서 우리나라에서 잘 성장해서 나중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잘 나가는 두 팀 얘기해봤고요. 예상보다 아래 순위에 있는 팀들도 얘기해봐야 될 텐데 부진 원인이 외국인 선수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한국 배구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하죠. 우승후보였던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알렉스의 페이스가 코로나 이후로 올라오지 않고 있고 바르텍 같은 경우는 기복이 좀 심해요. 득점도 많긴 한데 그만큼 범실도 많고. 고희진 감독도 인터뷰에서 바르텍 혼내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케어하느라 힘들다.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동안 남자 배구에서 최고의 외국인 선수 꼽으라면 두 분은 누구 꼽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배구 팬들이 기억을 하시는 선수 있죠. 가빈 선수. 예전에 삼성화제에서 뛰었던 3년 연속 삼성화제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이끌었고 최우수 선수도 그러면서 내리 수상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나 가빈이 이번에 케이타가 54점을 삼성화제전에서 기록을 했었는데 그게 역대 2위 기록이에요. 이거에 역대 1위 기록을 가빈이 갖고 있습니다. 58점을 기록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 가빈을 갑인. 갑이다. 갑박을 해서 갑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굉장히 또 매너나 자기관리도 굉장히 철저했던 선수였고 나중에는 또 한국전력에서도 뛰기도 했었죠. 저는 시몬을 꼽고 싶어요. 팀보다 위대했던 선수. 시몬이 원래 센터 블록커인데 라이트 공격수로 전환해가지고도 쉽지 않은 일인데 팀을 우승시키고 그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공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꽂히는 정말 높은 타점을 자랑했거든요. 무서운 선수였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실제로 본 선수가 시몬인데 정말 타점이랑 높이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멋진 선수들이었습니다. 남자부 오늘 근데 트레이드 있었네요. 네.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이 지금 공교롭게 두 팀이 또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분위기 세신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1대3 트레이드가 단행이 됐습니다. 삼성화재 센터 김광국과 그리고 한국전력의 센터 안우재, 레프트 김인혁, 세터 정승현 이렇게 교환하는 트레이드였고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삼성화재는 센터와 레프트 포지션을 보강을 했고 또 한국전력은 경험이 풍부한 그런 센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자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국생명이 역시 전승 행진 중이네요. 그렇죠. 전승에다 개막 5연승 그리고 흥행 무리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팬서비스도 당연히 월드클래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 소식이 나와주니까 좀 놀랐어요. 뒤에서 사설 구급차와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이 있거나 몸에 이상을 느끼는 선수들은 없다고 하니까 내일 경기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한국생명 뒤로 촘촘히 승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IBK기업은행이 2승 2패로 2위고요. 그리고 GS칼텍스, KGC인상공사, 현대건설이 2승 3패. 여기서 세트 득실률에 따라서 3위, 4위, 5위. 그리고 도로공사가 6위. 그러니까 1승 3패로 최하위에 있는데 현재 승점이 7점, 6점, 6점, 5점, 4점. 그러니까 3점 차 이내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순위표가 뒤집힐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판도입니다. 이렇게 승점이 딱 붙어있다 보니까 2위 경쟁 때문에도 그렇고 흥국생명 경기이기도 하고 내일 경기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네요. 흥국생명과 GS의 경기가 어느샌가부터 라이벌 매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김현경 선수가 인터뷰에서 본인도 아직 표를 못 구했다고 예매가 10분 만에 마감됐다. 이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GS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를 꺾으면서 최근에 순위가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흥국생명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친다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또 GS 칼텍스가 또 장충체육관을 홈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번에 유관중 홈 경기 때도 840석 정도 되는 그 좌석이 모두 8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하고요. 이번에 GS 칼텍스와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제까지 해서 끝나서 매진이 된 게 10분이고 오픈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매진이 된 건 2분 만에 끝났다. 자리 잡는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아이돌 콘서트를 강북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짜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됐으면 좋겠네요. 경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렇게 되니까 GS의 선전을 예상하겠는데 냉정하게 보면 저번 경기 승리도 최하위였던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거라서 저는 한 세트만 따내도 다행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첫 경기 때였나요? 그때 흥국생명이랑 GS 칼텍스가 붙어서 그때 3대 1으로 흥국생명이 이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아무튼 김연경 선수가 컵대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의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내일 김연경 선수가 어느 정도 또 활약을 할지 그리고 GS 칼텍스가 과연 풀세트 혹은 지진은 그런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봐야겠네요. 내일 경기 기대해 보면서 이제 스포츠 팬들이 주목하는 화제의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올게요.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정연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스포츠 쪽에서도 계속 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수촌도 열고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가 좀 나네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그런 스포츠 구단 특히나 오늘 또 독일 절츠부르크에서 6명의 선수가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다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까 단신에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골프 대회가 있거든요. 마스토스를 앞두고 지금 세리오 가르시아가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참을 하게 됐는데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그래도 우리의 k-방역 아주 뛰어나게 또 잘 이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가을 야구도 하고 있지만 아주 또 중요하게 또 지난 5일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8개월 만에 재가동한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좀 안정된 상황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분위기에서 체력 훈련을 잘 해놔야 내년 초부터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 세계선수권 등에서 포인트를 쌓아야 올림픽을 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1년 가까이 남은 지금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있어서는 진천 선수촌 개장은 좀 굉장히 반가운 뉴스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하자면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하는 타임캡슐 매설식도 개최했다면서요. 네. 오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관련 행사가 있었고요. 올해가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의 우리나라 체육의 역사를 상징하면서 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자료를 220점을 선정을 해서 타임캡슐에 봉인을 했고요. 여기에는 미래 100년 후대에게 보내는 선수들의 손편지와 그리고 선수들이 또 국내 경기대회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땀과 눈물이 서린 그런 어떤 물품들 그리고 현재의 어떤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국가대표 선수 식단이라든가 신분증 근무 사진 이런 것들을 이 타임캡슐에 넣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사진이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그럴 수 있겠네요. 언제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타임캡슐이다 보니까 정확히 100년 뒤에 2120년 7월 13일에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00년이 지나서 이게 또 어떻게 조명을 받고 어떻게 또 의미가 바뀔지 그런 부분에서 참 기대가 되는 그때까지 저희가 살아있을지는 저희는 다 없을 겁니다. 그렇겠지만. 썩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럼 두 분께 만약에 이 타임캡슐의 한 자리를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스포츠 관련한 물건을 내놓으시겠어요? 저는 아직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역시 영상 다루는 사람답게 기억에 남는 게 리올림픽 때 진종호 선수가 올림픽 3연패를 이뤄내고 금메달 직후에 단독 인터뷰 영상이 있었어요. 경기장에 끝나자마자 믹스드존으로 가는 길에 제가 옆에서 들어가면서 핸디캠으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축하드린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하니까 이제는 좀 좋아할래요 그러는데 그 한마디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면서 되게 뭉클했던 그러면서 말을 못 잊고 좀 따라갔다가 중간에 제지당해서 여기까지 찍어서라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그런 또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한테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게 나중에 또 체육기자의 어떤 하나의 상징과도 같을 수 있는 그러니까 ad카드를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의 어떤 공간에다가 좀 담고 싶은 거기에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게 흑역사가 될 것 같은 그럴 수 있겠지만요. 이미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런 로고나 거기에 적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굉장히 저도 한 번씩 그거 볼 때마다 좀 옛날 생각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물건 앞으로 100년 후에 진짜 개봉됐을 때 궁금하긴 하지만 저희가 볼 수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내년 도쿄올림픽 치르는 방향으로 가겠죠? 네. 지금 IOC에서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조만간에 또 일본 도쿄를 방문을 해서 관련해서 또 이제 개최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또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돌입한 그 전 세계 제약사들과도 지금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지금 이 올림픽을 치러서 관중을 줄여서라도 지금 이 올림픽을 치름으로써 일본이 안전한 나라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좀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프로야구 관중을 최대 80%까지 허용해서 여러 가지 체크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혼잡도라든가 마스크를 얼마나 착용하는가 이런 비율들도 보고 있고 여기다가 지난 8일에는 요요기 경기장에서 체조 선수들을 초청해서 국제대회를 열고 관중을 2천 명까지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본 상황이 좀 좋지가 않거든요. 신규 확진자도 1천 명이 지금 넘는 상황이고요.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일반 야구장이나 체육관 이런 데서 특히나 실내 그런 도쿄돔이나 실내 체육관은 굉장히 또 서로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든 지금 올림픽을 치르려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너무 무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올림픽을 취소했을 때 경기적 손실이 48조래요. 그런데 축소해서 치르기라도 하면 약 30조 가량은 어떻게든 절약할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강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정에 맞게 올림픽 출전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오픈호터 수용하고 지금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치러졌고요. 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웨이하이에서 이번 달 내내 4개 국제대회를 연달아서 개최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국제대회를 다시 치르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올림픽을 향한 시계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양궁 대표 선발전 지난달부터 시작됐다고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예천에서 개최됐는데 남자부에서는 김우진 오진혁 이런 선수들을 누르고 김재덕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좀 익숙한 이우석 이승윤 이런 선수들이 순위권에 들어왔는데 여자부의 경우는 장혜진 선수가 1위를 한 것 빼고는 정다소미 유수정 이가영 강채영 안산 이런 순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순위의 변동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지금 선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간에 4대 간의 그런 어떤 간격도 1.5m에서 3m로 몰렸다고 하고요. 지금 외부 인도 출입이 금지된 상황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철저하게 방역을 거치면서 선발전을 치렀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눈길이 좀 가는 선수가 있던가요? 아무래도 양궁신동 아까 말씀하셨던 김재덕 선수가 실업팀 선배들을 제치고 그렇게 1위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또 3차 선발전 최종 선발전까지 할 때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 상황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6회 초 진행 중이고 투수가 조현우 선수로 바뀌었어요. 어제 결승타를 맞으면서 좀 서력을 노리고 있을 텐데 현재 또 무사 1, 2로가 됐습니다. 두산의 공격인데 이러다 보니까 두산이 추가점을 만약에 낸다면 오늘 경기 두산의 페이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4대 1이고요. OK저축은행 대 KB손해보험 경기도 짧게 짚어볼게요. 네. OK금융그룹이 아까 3세트를 따내면서 2대 1로 앞서 있고 4세트 현재 13대 9로 OK금융그룹이 앞서 있습니다. 케이타가 43점을 기록했습니다. 펠리페와 진상원, OK금융그룹의 두 선수가 21점, 11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기록 경신도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PD와 김 기자, 정현우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김종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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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